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컨트롤 Cv라는 게임입니다 이거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뭐 그런거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게임 음 재밌겠군 저는 일단은 개고수니까 난이도는 노말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 별로 안해봤어요 그냥 조금 연습만 몇번 해봤는데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 이거 잠깐 마우스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무슨 게임이냐 마우스 이게 제 캐릭터에요 이게 지금 점프하는거 있죠? 이게 제 캐릭터 어? 어쨌든 나머지 캐릭터들이 이제 저랑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걔네들을 이제 다 파헤치고 저만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한 맵을 탈출을 해야되는데 보시면은 압니다 정말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인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죠 쓰읍 여기 보이시면 여기 넥스트라고 적혀있는게 아 화질이 안좋구나 어쨌든 넥스트라고 적혀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돼요 지금 캐릭터 보이시나요? 여기 점프하는거 여기에 잘 집중을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하시면서 보시면은 됩니다 아직까진 그래도 별거 없어요 나중에 진짜 헷갈려 내 캐릭터가 어딨는지도 몰라 나 어딨어 근데 님들 저 어딨는지 안보여요 여깄다 여깄다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점프하는거 나 여깄다 됐어 이거는 뭐 조금 쉽게 하려면은 내가 해보니까 점프를 해가면서 해야지 조금 쉬울거 같더라고 그래야지 나의 위치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깐 정말 헷갈리죠? 누가 썩소님이에요 여기 그냥 집중 집중하여서 집중해서 보세요 지금 떨어집니다 오른쪽 밑에 이거 이거 저에요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 집중해야돼 오늘은 오늘의 방송은 진짜 집중을 많이 해야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 능력이 하나 있어요 특수 능력이 뭐냐면은 F키를 누르면은 자기 캐릭터가 어디있는지 한 번은 보여줘요 한 번은 보여주는데 그거를 이제 잘 이용을 해야겠죠 한 세 위에 3이라고 적혀있는데 저게 아마 그 보여 특수 능력의 그 횟수 제한일 거예요 세 번 예 흑 흑 흑 흑 님들 집중하세요 집중하시라고요 좋았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거 없어요 나중에 뭐 엄청 어려워지겠지 나 어딨어 나 여깄다 앗 예 이렇게 이런식으로 죽어요 아 왼쪽 위에 데스 수가 표시가 되네 나 뭘 지금 알았다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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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다이 자식아 여기서 이렇게 점프 점프 지금이야 지금 지금 지금이지 됐어 아직까지는 별거 있죠 캐릭터에 집중하세요 여기는 이런 미친 여기서 아 나 진짜 제발 호잇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점프 여기야 그렇지 역시 난 써컨이야 뭐지 세이브를 했다는 뜻이겠죠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간색 벽이 나오죠 여기 버튼 보이시죠 버튼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빨간색들이 다 이렇게 없어져요 이제부터는 약간의 좀 머리를 쓰면서 해야되는데 뭐야 만약에 지금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은 죽겠죠 이 빨간색 블록이 없어지니깐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 위에 걸 밟아준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어 이런 미친 가게 분신 하아아아아아앗 지금인가 그렇지 야 여길 한번에 통과하다니 그래도 아직까진 별거 없어요 이 이 빨간색 버튼도 누르면은 여기 못 지나가겠죠 이것도 누르면 안 돼요 누를 때 안 누를 때 잘 확인을 하면서 눌러야 돼요 이것도 누르면 이렇게 돼요 예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 자 이렇게 쪽 가요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헛 됐어 근데 이거 몇 탕까지 있지? 왜 죽어 이거를 올클리어를 안 해와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밟으면 안 되겠지? 아 아닌가? 밟아야 되는구나 됐어 여기 떨어져서 캐릭터 지금 보이시나요? 다 집중하고 계세요 지금 됐어 이건 뭐야? 어? 뭐지? 아 나무 맵 어? 뭐지? 아 나무 맵 아 아 오늘 한 이거 그래도 한 내 생각인데 이거 100데스 안으로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내 생각이겠지? 그렇지 버튼 눌러주고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초집중을 해야지 이 게임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됐어 이거는 밟으면은 안 되겠죠? 예 밟으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돼서 아 좋았어 클리어를 어 했구나 여기는 일단 넘어가고 어 뭐야 이거 밟는 거야? 어 아닌데 뭐지? 뭐야 아 여기 발판 밟고 아 지나가는 거구나 점프 어 와 숲으로 가려져 있어 나 여기 있다 점프 좋았어 까시 없겠지 나이스 어 어 어 어 여긴 뭐야 저거 밟아야되나? 밟아야되네 아이씨 이거 뭐야 어떻게 가 오 오케이 근데 게임북은 좀 좋지 않아요? 게임북은 좋습니다 좋아요 이거 어떻게 가니? 아 나 어딨어 점프 아냐아냐아냐 점프 나 어딨어 아이씨 점프 여기서 지금이야 그렇지 된건가? 아닌데 아이 뭐야 아이씨 다 깨 됐다 됐다 오 세이브 저 여기는 처음 와보거든요 스읍 음 야 나는 어 뭐야 숨겨진 가시가 야 이런 미친놈들이 됐어 점프 그 다음에 어디야 나 밑에 있다 오케이 점프 집중 나 초집중 지금 초집중 상태 뭐야 어? 나 왜 왜 절로 갔어? 아이씨 잠깐만요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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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가지? 뭐야 아 아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자 여기서는 어? 파란색 버튼이 있네 이거 밟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빨간색은 뭐지? 밟아도 되겠지? 어 헷갈려 헷갈려 지금 저 계속 점프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는게 저예요 잔막님이 초콜릿 아홉개 선물 감사합니다 나 어디있냐 그렇지 점프 점프 나 여깄다 됐어 쭈까? 여기서 점프 와 진짜 이거 깨면은 진짜 나중에 이거 자랑해도 되겠는데 저는 여태까지 럭맨과 소닉과 아이워너비다 르키민과 이런 미친 나 왜 죽었는데 나 어디갔어 여기서 이리로가 이 게임 이름 복붓이에요 복붓 컨트롤 cv 복붓 흫 아이차 아 혹시 아 저거 발판을 밟고 와야되는구나 이거 리스타트 없나 이거 리스타트 없나? 아 죽어야되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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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오른쪽에 파란색 버튼 보이시죠? 이거 밟고 갔어야 돼 어떻게 가? 아 뭐야 아 뭐야 절로 넘어간 아이씨 일단 이거 가지고 아아 나 게임 복붓은 참 잘 만들었어 점프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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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겠죠? 아 다시 점프 점프 아 점프 점프 좋았어 점프 근데 이거는 아 아이씨 아 나 진짜 이거는 하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더 힘들 거 같애 그렇지 않아요? 캐릭터 구별이 과요? 님들 지금 흡 흡 저는 빡치지 않습니다 아 드디어 깻네 좋았어 제 캐릭터 왼쪽에 보이시죠? 어 뭐야 점프 점프 타주고 점프 좋았어 이거 발판 없애주고 저기 가요 점프 여기 밟아주고 점프 점프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올라가서 요거 밟아준 다음에 이렇게 가야겠죠? 야 요번에 한번 했겠네 뾰라롱 뾰라롱 어 오 눈맵이다 북음이 아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눈맵 눈맵 여기 얼음 얼음을 밟잖아? 그러면은 복제품들은 그렇게 복제품들은 일반 속도인데 나는 엄청 빨리 가네 와 진짜 오리지널은 얼음에서 빨리 갑니다 좋은 정보야 아 아이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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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아 이것도 약간 좀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네 나의 빙판 빙판 컨트롤을 뭐하라 빙컨 아이씨 까시 두개 한번에 넘어야되나 빙컨 아이씨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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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 짜아아아 롤롤롤롤롤롤 아직입니다 괜찮아 아휴 참파 참파 아 뭐라구요? 빙 빙 빙 빙 빙신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됐어 아이 잠깐만 이거 밟으면 안돼 큰일 날뻔했어 써컨이 늙었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안 늙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밟아서 올라가야겠죠? 됐어 뾰로롱 뾰로롱 아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나 망한거 아니지? 저기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에이 할 수 있잖아 올라갈 수 있잖아 저기요? 저거 먼저 밟으면 안되나? 잠깐만 흫 점프? 점프? 아 난 하 자 그렇지 잠깐만요 이거 밟지 말고 허허허허 잠깐만 잠깐만 아 저거 먼저 올라가야 될 것 같애 먼저 올라간 다음에 아 왜 왜 점프키가 스페이스바야 위에 키로 하면 안되나? 됐어 지금이야 그렇지 써컨 오저 나 어딨어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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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보인다 나 보인다 죽지마 죽지마 그렇지 어조거 점프? 빈컨 빈컨 나왔어요 빈컨 여기 뭐야 이거 밟아야되나? 밟아 점프? 좋았어 점프 그렇지 다시 다시 처음부터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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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됐어 점프 지금이야 지금이죠 지금이야 됐어 지금이지 오 눈맵도 깼네요 이 세이브가 있으면은 뭐야 또야? 이번엔 어둠스러운 눈맵이네 뭐야 뭐야 뭐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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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건 오 와 가시가 안보여 가시가 잘 안보여 아 잠깐만요 태양건 쓰지마 아이씨 태양건 뭐야 와 아 잠깐만요 아 와 태양건 아 뭐야 이게 잠깐만요 태양건 한번 기다렸다가 됐어 지금이야 빨리 가야돼 빨리 빨리 아 아 태양건 한번 기다려 하 괜찮아요 저 오늘 이거 올클리어 할 때까지 녹화 종료 안 할 겁니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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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건 됐어 지금이야 그렇지 밟지마 밟지마 밟을 뻔했다 기다려 태양건 태양건 짠 좋았어 클리어 했습니다 워커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씨 점프 오오 좋아좋아좋아 밟지마 아이씨 밟지말라 내가 그렇게 밟지말라 했거늘 이녀쓰기 뭐야 40번밖에 안죽었어 나 되게 많이 죽은거 같은데 아이씨 됐어 점프 밟으면 안돼 버..버튼은 밟을때 안밟을때 잘 구별을 이런 가시가 있었어 어 됐어 점프 기다려 오케이 가시 잘 보면서 저 보이시죠 뭐야 왜 버튼이 잠깐만요 어 점프 와 방금 가시에 가시에 부딪힐 뻔 님들 안보였죠 어떻게 가야돼 이거 아 아 잠깐만 이거 없애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버튼 없애주고 그렇지 다시 가야겠죠 기다려 태양권 님들 저 능력 한번만 쓸게요 특수능력 제가 아까 말한거 있죠 기다리세요 잠깐만 태양권 한번만 더 자 태양권 태양권이 아니라 그렇지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일정 시간동안 하지만 저것도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횟수 제한 무한이 아니죠 무한이면 사기죠 사기 후하 됐어 요번판은 깨또어 어 잠깐만 아 태양권 진짜 쉬워 오케이 버튼 눌러주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됐어 가만히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 됐어 아 여기야 오 나 큰일 날뻔했어 저 어 잠깐만 그렇지 깼습니다 음 역시 난 개고스야 어? 뭐지? 뭐야 설마 상자? 맨 상자? 어? 오 뭐야 부금이 부금이 이 상자는 뭐지? 뭐야 어 뭐야 아 아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아 아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어 초록색도 생겼네 이렇게 이렇게 일단 가요 점프점프 아 이제부터 상자를 이용해야 되네 아 나 머리 쓰는 거 완전 완전 잘하는데 흐흐흐흫 일단은 여기도 상자 일단 떨어트려야겠죠? 왠지 모르게 이쪽으로 어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빼꼼 게임 같아요? 흐흫 아 빼꼼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만 점프점프 저거 파란색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올라가? 잠깐만 뭐지? 어 어 어 저거 파란색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누르냐 어 이거 좀 어려운데? 잠깐만 갑자기 어려워졌어 어? 버튼을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아 망했다 아 아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점프 일단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이거를 아니야 저기 이거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버튼 밟아주고 녹색 녹색 아니 저거 파란색 없으면 안 돼 이게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떨궈 준 다음에 어 여기 이 위치에다가 버튼 위에다가 그 다음에 저는 다시 가가지고 아 망했다 아 아 아 상자 떨어졌어 아 상자 떨어졌어 아니 왜 갑자기 게임에서 머리를 쓰게 만드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쪽으로 옮겨주고 천천히 이거 절대 떨구면 안 돼요 아직이야 아직이야 이거 올라가면 안 돼 아직 됐어 가면서 이거 상자 아 아 제발 아 진심 하 진짜 아 개자식아 야이 개자식아 점프 점프 아 망해 진짜 뭐하냐 아 미치겠다 이거 어? 이거 봐봐 이거 옮기면서 저 상자 먼저 해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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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일로 떨궈 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지 야 요번에 깰 것 같아 천천히 그렇지 여기다가 올려주고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절대 떨구면 안 돼 그렇지 아 요번에 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렇지 요렇게 동시에 다 없어지고 여기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건 뭐야? 어 무슨 차단기 같은 게 있는데? 뭐지? 일단은 그냥 가보죠 점프 뭐지? 뭐야 저 왠 차단기가 있어 뭐야 어? 뭐야 설마 와 이거 켜줘야돼 와 와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일단은 이쪽으로 아 잠깐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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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못싸 오오오 헐 헐 어 딱 봐도 이거 여기다가 옮기고 이거는 오 잠깐만 오오 오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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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나 뭐하냐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네 이거 다 보세요 일단 오! 큰일날 뻔 불 켜줘 불 켜줘 오케이 쭉 간 다음에 이렇게 떨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오오 떨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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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러면 동시에 이게 불 켜주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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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목 좀 바꿀게요 이거는 머리 쓰는 게임으로 해야겠다 근데 이거 어느 순간부터 내 복제 내 복제품들 다 어디갔어? 지금 보니까 내 복제품들이 없네 그쵸 아이씨 아아 뭐야 저거 와이씨 지금부터 좀 어렵네 게임이 여태까진 별것도 없었군요 저거 쓰기해 제발 어 점프 여기서는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해주고 좋았어 야 이거 떨궈 피해 됐어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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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아 드디어 깼네 여이씨 이건 또 뭐야 오오 뭐야 밟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잠깐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 조금씩 보이죠? 보이시죠?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점프 불 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돼? 초록색 버튼이 어딨지? 잠깐만 초록색 버튼 어딨어 초록색 버튼 저기 있네? 아니 저기 없네 뭐야 에? 눈앞에 있었다고요? 나 왜 못봤어? 아니 저 버튼 이건 아무거나 막 눌른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초록색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파란색깔 없어져요 이런 어 뭐야 왜 또 이렇게 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오케 오케 바리 오케 바리 오케 바리 오케 바리 오케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요번 맵은 조금 다르네요 여태까지 해야됐던 맵이랑 조금 다르네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요기 점선으로 된 블럭이 나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캐릭터 잘 보이시죠? 전 잘 보입니다 아직 불 켜줄게요 좋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돼 이쪽 피해 피해 그 다음에 이거 밟아주고 잠깐만 어떻게 가 점프로 못 넘어가나? 어 피해 점프 저쪽으로 가요 여기 잠깐만 다시 아 불 한번 켜주고 빨리 가야돼 빨리 피해 좋아 써컨 오셨죠 방금 아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직 보이죠 저 피해줘요 점프해서 피해 좋았어 그리고 파란색 버튼 밟아주면은 저기 땅이 생기는 동시에 제가 주웠습니다 예 아 이리로 이리로 밟아주고 됐어 자 한번 피해줘요 지금 됐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여기서 특수능력이 먹힐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써볼게요 안보일때 안보일때 한번 써볼게요 특수능력 제발 제발 그렇지 이제 안보일텐데 좋았어 한번 써볼게요 아 보이네 그렇지 좀 쓸게요 요번에 능력을 좀 써야될 것 같 아 능력을 좀 써야될 것 같 요번 파는 좀 어렵네요 능력을 쓰면서 합시다 아 저 안보이니까 저 좀 힘드네요 요번거 요번게 어 으응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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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돼요 지금 그렇지 점프로 피해 좋았어 불 켜줬고 점프로 피해요 한번 저 날라올거에요 아마 점프 피해 됐어 그리고 여기 빨리 올라가야돼요 피해 됐어 이렇게 아 제발 아 다시 괜찮아 괜찮아 불 켜줬고 피해주고 점프 점프 점프로 피해 터 lict 쳇 쳇 Others 아꺼 여어씨 여기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나? 길이 좀 복잡하네요 여기 아니야 불 켜 불 켜 불 켜 좋았어 빨리 가x3 가x3 오 점프 불 한 번 켜주고 좋았어 버튼은 밟아줘야 빠아 밑으로 가네 밑으로 하 좋았어 버튼 밟고 저 피해 뭐야 여기가 아냐? 어디야? 길이 어디지? 잠깐만 불 한 번 켜주고 네 왼쪽 위에가 데스스입니다 아 잠깐만 어허허허허주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자 빨리빨리 아아 저거 밟아야 되는데 저거 이쪽으로 오오 됐어 빨리빨리빨리 그렇지 아아 저거를 왜 못 넘어가 괜찮아 빨리빨리빨리 어 좋았어 빨리빨리 오오 나 어딨어 빨리빨리 괜찮아 보여 보여 집중해 집중해 사륜안 사륜안 좋았어 여기는 잠깐만 이거 빨간색 버튼 어딨어 아이씨 빨간색 버튼 또 어딨어 아 미치겠네 와 아니 빨간색 버튼 어딨어 아 아 여깄네 아이씨 아 뭐야 저기 있잖아 아아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되네 어 오케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제 누르고 기다려 아 기다려 뭐야 뭐야 저거 어떻게 가 어 아 먼저 가야되나 파란색 버튼을 먼저 누르는게 아닌가 아 그러면은 점프로 피해 일단 피해주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아 뭐야 야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밟는거는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아 점프 길이가 안 닿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만약에 파란색 버튼을 아 아 이거 누르고 다시 되돌아가 아 나 멍청이 아니야 이거 누르고 다시 되돌아가 잠깐만 됐어 그 다음에 빨간 버튼 누른 다음에 그렇지 잠깐만요 이게 길 막혔는데 아 이거 상자 치우고 갔어야 돼 흐으으으으아 아 상자 치우고 갔어야 돼 아 야 어 상자 치우고 갔어야 돼 아 개빡쳐 빨리 상자 치워 됐어 상자 치우고 다시 됐어 일로가 일로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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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나 진짜 이거 예 모든 장애물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저거 빨리 치워 상자 치워 점프 밟아주고 빨리가 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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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피해줘요 지금이야 됐어 한번 기다렸다가 빨가 오케이 불 한번 켜주고 좋았어 빨간색 버튼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아아아아 와 저 대포 짜증나네 가시대포 아아 가시대포 짜증나네 저거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제발 됐어 빨리가 빨리가 빨가 대포 한번 대포 한번 피해줘요 됐어 어어 아 뭐야 다 아 빨리 빨리 빨리빨리 이거 어 좋았어 여기서 빨리 밀어주고 빨리 밀어 됐어 기다렸다가 점프로 한번 피해주고 이렇게 빨리 빨리 아 하하하하 불 한번 켜주고 좋아 기다렸다가 피해 이것도 피해 그렇지 좋아 불 한번 켜주고 됐어 빨리가 빨리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대포 한번 여기서 피해줘야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빨리 좋았어 좋았어 기다려 기다려 나 보여 나 사려나 사려나 좋았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되냐면은 저쪽으로 왼쪽 왼쪽 밑에 아 아 저거 상세 넷 아 잠깐만 그 씁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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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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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빡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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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저 들렸어야 됐었어 하하 하하 개빡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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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여기 먼저 한번 들려서 예 이거 이렇게 한번 상자를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피해줄게요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하는 거였어 아 하하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빨리 가 빨리 깰 수 있으니깐 난 천재니깐 난 짱이니깐 난 써컨이니깐 깰 수 있어 난 깰 수 있어 하하 됐어 깰 수 있어 지금이야 됐어 빨리빨리빨리빨리 깼다 깼다 이거 100% 오렌지 주스다 이거 잠깐만 사륜한 발동 좋아 나이스 하하 하하 깼다 하하 하하 이건 또 뭐야 잠깐만 불 한번 켜주고 대포 피해 가시대포 조심 이렇게 피해주고 좋았어 라이코스 잠깐만요 여기는 일단 이렇게 상자 옮겨줄게요 피해 그렇지 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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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어떻게 해야되니 어떻게 해야되니 빨리 생각해 생각해 이거 이거 떨궈 떨궈 떨궈면 안되나 몰라 나도 몰라 이 자식아 일단은 이거 없애주고 잠깐만 떨궈 몰라 그냥 떨궈봐 일단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잠깐만 내려가볼까 내려가보자 불 켜 좋아 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잠깐만 잠깐만요 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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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를 쏘지마세요 으어어 아 아 아 아 저기 상자를 떨궈 해야 되거든요 저기 가시랑 버튼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상자로 밖에 못 밟아요 상자를 저쪽으로 데리고 가야되는데 아 나 이색 아이씨 상자를 어떻게 절로 가져가지 대포피해 일단은 그러면 이거를 꺼져봐 이 새끼들아 아 이거 아닌가 맨 위에꺼인가 저 위에있는거 대포피해 나 어딨어 여기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해놔 망한거 같은데 망했다 아니 대.. 아니 이거 상자를 이 가운데로 어떻게 떨구지 어떻게? 어떻게? 뭐지? 아무거나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먼저 떨어뜨려야 할거 같은데 어 잠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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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상자 이 상자 흥 어 잠깐만 아 뭐야 이거 떨구는게 아니 아이씨 잠깐만 망했다 개 망했다 길 막아놨어 아이씨 아이씨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길 망아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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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거 떨구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떨구지 불 일단 킬게요 그래서 떨구는걸 생각해야 되는데 위에 상자가 괜히 있는게 아닐건데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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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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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저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에 깨달음 깨달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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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일단은 제가 하시는걸 보면은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걸 이쪽으로 밀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떨궈요 한번 피해주고 됐어 그리고 일단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 밟아준 다음에 이렇게 떨궈줘요 잠깐만 아 잠깐만요 상자 어디가니 아이 개망했네 아이씨 아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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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야 돼 이거 망했어요 이거 됐어 점프 점프 어떻게 하는지 님들도 대충 감이 왔나요 제가 하는걸 보고 일단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일단 이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갔어요 보세요 상자를 쌓아야된단 말이야 상자를 일자로 쭉 쌓아가지고 떨굴 수가 있단 말이야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일단 그리고 불 한번 켜주고 이것도 떨궈줘요 떨궈 어떻게 망했어 초록색 버튼 어떻게 밟아 어떻게 밟아 어떻게 밟아 어떻게 밟아 초록색 버튼을 밟아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밟냐 먼저 밟으면은 아잠깐만 아잠깐만 아이씨 먼저 밟아야되나 아니 이건 분신 없어도 힘든데 어떻게 이거를 어 어 어 이쪽으로 밀어 됐어 그 다음에 불 한번 켜주고 이거 떨궈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초록색 버튼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 하흑 아아 오케이 오케이 바리 밟지마 앗 잠깐아 이거 아앗 알겠어x2 자 보세요 떨어지면서? 밟아줘. 됐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나는 밑으로 내려가서 반대쪽으로 다시 가요. 어. 아아악! 아악! 아악! 개빡쳐. 개빡쳐. 됐어 이거 밟아주고 떨궈주고 됐어 이렇게 밟아 됐어 완벽됐어 완벽됐어요 떨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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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난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대포 한번 피해 점프 됐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궈주고 아 나 진짜 짜아아아아아 Veg 아 아 아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기다려 빨리빨리 점프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아 뭐야 저거 어떻게 피하라고 점프 어둠속에서도 피하는 아 좋았어 불 한번 켜주고 떨궈 그렇지 그 다음 조기 꼈어 잠깐만 상자 꼈어 됐어 빨리빨리 데프 한번 피해 잠깐만 데프 한번 피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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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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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밀어줬다가 피해 그렇지 이렇게 한번 피해줬다가 다시 빨리빨리빨리빨 아 초록색 안들렀어 흐흐흐 초록색 안눌렀어 하흐흐흐 흐흐흐흑흐흐흐흐 나 혼자 생쌤 했쪄 점프 저쪽으로 밀어 화어아아 좋아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100데스 찍겠네 제발 이게 마지막 탄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힘들다 그래서 아 200데스요? 글쎄요 아 이게 방법을 알아도 힘들어요 님들아 점프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좋아 됐어 빨리빨리빨리 점프로 피해 됐어 됐어 이거 어느쪽이야 어느쪽이야 빨리 빨리 잠깐만 이쪽이야 됐어 위치 파악 위치 파악 했어요 지금 사료나 쓸게요 어 빨리 빨리 점프 와 다 깬 건데 다 깬 건데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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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켤까 아 아 거만 죽어라 좀 100데스야 지금 가시대포 없으면 진짜 그냥 깨져 됐어 이쪽으로 옮기고 점프해서 피해 이게 어둠 속이라 잘 안보여요 어어 가시대포 한번 피해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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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서 할 수 있어 어둠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점프 베워 이 지수 아주 는 cong 어어 미친거 아냐? 와.. 갈수대포 너무했다 점프 됐어 그래도 아직까진 그래도 깰 수.. 깰 수.. 깰 수.. 깨는 것까진.. 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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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내가 진짜 이거 깨면은 꼭 자랑한다 이거 내가 여태까지 QWOP와 I WANNA WIDER BOSS와 I WANNA WIDER LUKIMIN과 컨트롤 CV와 이렇게 하면서 자랑해야지 2탄에서만 몇번 죽은지 모르겠네 진짜 미친게임 허허허 자식아 아.. 아 망했다 제발 빨리 어.. 와 개쩔었다 방금 빨리빨리 떨궈 떨궈 점프로 피해 아니.. 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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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진짜 꼭 깨고 만다 이거 내가 이 게임 무슨 일이 있어도 깨고 만화 됐어 데프 한번 피해주고요 여기서 지금이야 빨리 왜 아니 왜 죽어 방금꺼 왜 죽은거야 어이씨 가시대퍼 안 맞았는데 몰라 일단은 아 점프 괜히 했다 와 여기 몇 번 죽었냐 진짜 2탄에서 괜찮아요 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 개고수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개고수이기 때문이죠 깔깔깔깔 하아앜 하아앜 제발 사륜완도 아꼈어야 돼 지금 두 번 밖에 안 남았어요 사륜완 오 제발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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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진짜 힘들어 힘들어 이 게임 이 게임 만든 것도 참 대단하네요 그쵸 아이 아이워너급으로 참 게임이 난이도가 좀 높네요 생각보다 난 솔직히 쉽게 깰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그렇지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야 가시대포 한 번 피해줄게요 지금이야 빨리 여기서 점프로 피해 지금이지 빨리 빨리 불 한 번 켜줘 어 빨리 이렇게 피해 됐어 빨리 가만히 있어 됐어 이거 한 번 더 피해줄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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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하 깼다 깼다 이건 또 뭐야 아 아 또 뭐야 이거는 아 설마 올클리어? 뭐지? 아 깼습니다 헛 하으 오늘 컨트롤 C V 드디어 아 올클리어 했습니다 아 진짜 이번엔 좀 힘든 게임이었네요 이게 근데 진엔딩이 하드모드로 해야지 진엔딩을 볼 수가 있대요 저는 노말로 했잖아요 진엔딩은 여러분들 내 인연에 검색을 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컨트롤 C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포 플레잉